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람이 출시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축하해 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4월 4일자 중앙일보에는 문재인 정부도 그에게 반박을 못했다. 윤석열 노동부 장관의 유경준 겉부상 김기찬 기자의 기사가 떴습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 적임자를 찾는데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준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 정치권과 노동시장 안팎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계로 변경을 요청할 정도로 노동에 천착한 인물이다. 통계처장 재임 시절에는 이런 내용이 떴습니다. 그런데 기사 하단에 많지 않은 댓글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그런 댓글이 있습니다. 이자석은 통계약했다는 놈이 4.15 부정선거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을 보고 범죄 혐의점을 못 읽었으면 학위 재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23분이 찬성하고 두 분이 반대 의견을 필요하겠습니다. 유경준 의원은 강남의 초순 의원으로 서울대를 졸업했고 코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학위를 받은 다음에 한국개발연구원에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1961년생의 인물입니다. 사실 코넬대학교에서 노동경제학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계량경제학이나 통계학에 상당히 익숙한 그런 훈련을 받은 인물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경제학을 거꾸로 배우고 학위를 하지 않는 한 지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나온 통계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통계적 변칙을 갖고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어떤 상황이나 이익에 따라서 부역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람의 출시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등학교 3년 수학정석이라는 그런 교과서만으로도 부정선거 없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코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까지 한 국회의 의원이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하려 노력한 사실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고 누가 보더라도 비난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 2020년도 5월 21일은 4.15 총선이 끝나오나 상당히 민감한 시점입니다. 그 당시 5월 21일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부정선거라는 부분들은 통계 분석을 통해서 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기사가 언론을 장식하게 됩니다. 통계청장 출신의 유경준 부정선거 주장 보고서 통계학적 오류 있다. 한국 사전선거 제도를 미국 교수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의 하태경과 그리고 이준석을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주장을 경제학자가 펼친 것이 바로 유경준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간단한 통계 분포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전국의 격전지에서 모두 사전투표에서 대표해서 패배한 것이 통계 분석으로 너무나 확인이 나오는데 사전투표에 문제가 없었다 부정선거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부역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 5월 21일 날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4.15 총선 부정선거 안일 확률은 98.4%다 이런 내용이 조선일보를 장식했습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자는 21일 날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부정선거 없음 확률이 98.4%로 조사됐다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실 비슷한 시대에 미국에서 경제학을 하기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도무지 출세도 좋지만 유경준 시기에 그런 주장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4월달 말 정도가 되면 이미 통계적으로 재건표가 이루지기 이전이라도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런 통계적 변칙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모든 선거구에서는 다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에서는 대부분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긴 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 5월 21일 날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유경준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을 조선일보와 기사화했을 때 하단에 실린 평범한 시민들의 댓글에는 거의 모든 주장들이 비난을 새겼습니다. 시민들도 다 아는 것을 경제학 훈련을 받은 사람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 5일 날 유경준 국회의원은 3구 대선 확진자 사전투표일 날 서울시 은평구 신사일동 주민센터에서 일본으로 기표된 투표주와 교부된 부정선거 사례가 발각되자 국민의힘의 이영 의원 이준석 김웅 등과 함께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경제학 학위를 하고 연구소 생활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4.15 총선 당시에 간단한 통계 분석 자료를 보는 것만으로도 부정선거였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문제가 없고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는 경제학 박사가 있다면 학자적 양심이나 양식으로 미뤄보면 그는 결코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복잡한 논문을 쓰거나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 편차가 엄청난 결과를 보고 편차가 클 뿐만 아니고 모든 편차에서 한 후보는 플러스가 되고 한 후보가 마이너스 되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국민의힘의 여론 형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봅니다. 탄핵에 동조한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할부하고 다닌 것과 부정선거를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냥 나대고 있는 것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출세길에 오른 그의 앞날에 아주 좋은 일이 많기를 바라지만 선거 문제와 관련된 그의 주장은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는 그런 부분을 전혀 가리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덮지만 그는 너무나 큰 실책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가 아마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지만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 2020년 5월 무렵에 논문을 써서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98.6%다. 뭐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신줄이 나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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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